자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치매의 방 운동 해봅니다 자 화장 박수 해볼거에요 자 우리 예쁘게 화장 한번 해봅시다 자 화장을 해야 영감님이 쫓아와 뒤에서 그치? 이쁘게 화장 해봅시다 머리도 빗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치라고 준비 시작 빗고 빗고 짱 짱 그리고 그리고 짱 짱 바르고 바르고 짱 짱 치라고 치라고 짱 짱 노래다면서 그렇지 그리고 갈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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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rig 바르고 쓰을 피우는 그 갈대ong 이렇게 천천히 해야 어르신들이 살아할 수 있다 열 여덟 딸기같은! 그리고 다른거 해봅시다 바르고 바르고 짱 짱 짱 칠하고 칠하고 짱짱 비꼬 비꼬 짱짱 에마니페루 칠해 그 칠하기 칠하고 아니 바른보다 칠하고 이제 입술 칠해 칠하고 칠하고 자 우리 어르신은 옆에 짝순한테 아이고 이뻐 하면서 얼굴 만들어서 시작 이뻐 자 이제 화전했으니까 몰라보게 이뻐졌어 너 누구냐 시작 자 이정도 해봅시다 어르신들 노래도 하면서 머리 빗어요 비꼬 비꼬 짱짱 그리고 그리고 짱 바르고 자 입술 칠해요 예쁘게 칠하고 아이고 이쁘다 머리 빗고 눈썹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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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자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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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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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빨리 가봅시다 시작 비꼬 비꼬 짱짱 그리고 그리고 짱짱 정신차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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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고 지나고 짱짱 자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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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